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뒤엎는 일은 아주 전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언질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예외적이고 놀랍습니다. 전격적으로 회치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만일 언지를 주게 되면 첫권들과 상의를 할 것이다. 아마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3일 날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TV조선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대위 개편이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무척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 상황이 간단하게 넘길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질러서 발동을 걸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제가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직접 만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섭섭하다고 말씀했는데 윤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통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제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윤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선대위가 이런 모양으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없다며 불안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에게 전했습니다. 선대위가 비대해서 필요 없는 조직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쓸데없는 경쟁관계가 돼서 마찰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날 사퇴한 신지혜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권에 대해서도 영입한 인사 하나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후보와 협의를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일당락을 짓겠습니다. 이것을 질질 끌고 갈 것 같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재 본부장이 현재 6명이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한 본부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본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윤 후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TV조선에 나가서 어제 9시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그리고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선대위가 변함에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 스스로도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김종인 씨의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최대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은 김종인 씨 당신 생각이고 이준석 생각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아마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압도적인 다수는 김종인과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주장이 아니고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에게 이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세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3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문조사의 문항은 이렇습니다. 선대위 및 당 당직자의 주요 당직자는 전원사퇴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을 주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이준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국힘당 전면 쇄신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쇄신안이라는 것이 김종인과 그리고 이준석은 예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쇄신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특히 공병호 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3만 2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 무려 97%가 쇄신을 주도하는 김종인 씨와 이준석도 동시에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전면 쇄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인 97%가 김종인 예외 이준석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도 사퇴에 동참하고 전면 쇄신책이 선대위에 가해져야 된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사퇴로부터 예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 2%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다수 97%가 김종인과 이준석의 동반 사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대위 쇄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수치가 97%라 되는 것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 자체가 쇄신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김종인 이준석을 원팀으로 여기고 있음을 설문조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김종인과 이준석에 휘둘리지 말고 후보 본인의 의지대로 리더십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들어오면서부터 두 자릿수로 앞서가던 지지율이 엄청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찬성이 42명 반대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HK님은 다 그대로 두고 이준석과 김종인만 그만두면 되는 건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을 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인님 같은 경우는 사퇴봤자 그 가벼운 입들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여기저기 출연하고 인터뷰하면서 회방을 놓겠죠. 위 두 번은 사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준석이 처음에 왜 떴습니까? 관심도 없는 0선, 마이너스 3선 젊은 친구에게 의문의 강제 돌풍을 일으켜본 장본인은 민주당 세력이고 장악된 언론입니다. 언론이 강제로 뉴스를 도배하고 집중을 시켜주니까 휩쓸린 사람도 생겨나고 의도치 않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겁니다. 지금도 선대위에서 내려간 이준석에 왜 자꾸 시선이 집중될까요? 좌파들이 계속 띄워지고 언론이 집중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 1%가 아쉬운 상황에 무시할 수 없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종인발 쿠데타라고도 불리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아직은 미완의 과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나 되는 많은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그런 시민들 가운데 97%가 김종인과 이준석의 사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단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